이 분은 이탈리아에서 사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었습니다. 빈센조의 송중기 배워로 모시겠습니다. 어서오세요. TV 부분에 남자 최우수 연기상에 호보로 올라있는 송중기 씨가 레드카펫 뒤를 걸어오고 계십니다. 멋진 뷔와 함께 카메라를 만나셨고 안녕하세요. 그 원 안에 서주시면 예쁜 사진 찍겠습니다. 워컴 미스터 중기 송중기 씨가 레드카펫 뒤를 넘어오고 계십니다. 그냥 보내드리기 아쉬우니까 마지막으로 손아트 하나만 제가 정중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